522장 웬일인가 내 형제여 힘이 있다가 죄값으로 지옥형벌 너도 받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따르다 저 마귀 지옥할 때에 너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 세상 물질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죄악에 매여서 한없이 고생하는 것 참 못 보겠구나 사랑하는 내 동포여 주께로 나오라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아멘 사랑하는 내 형제여